천장형 에어컨 스피드 기능 사용방법 천장형 에어컨에서 빠른 냉방과 난방을 원하시면 스피드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스피드란 가장 강한 바람으로 빠른 냉난방을 30분 동안 운전하는 기능입니다. 스피드 운전은 리모컨의 부가기능 스피드 선택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기능 동작되면 30분간 바람 조절 날개 각도가 냉방 시 상향 난방 시 하향 조정되며 강한 바람으로 빠른 냉방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운전은 30분간 동작 후 자동 해제됩니다. 스피드 운전은 리모컨의 부가기능 스피드 선택 확인 버튼을 눌러 스피드 기능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운전은 리모컨의 부가기능 스피드 구성입니다. 스피드 운전은 리모컨의 부가기능 스피드 보화기능력을 잘 correspond